전지 어느 때 일어났지 않다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난감해 때론 빰다 같지만 참을 수 없는 독소 벗는 역대 최고의 돌발 빰빰빰 지금 출발합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어머나 어머나 아 여기다 시상식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진다 덥스타들을 더 긴장하게 만든다는 시상식장 레드카펫 멋있게 끌어오는 우리의 준표님 이민호 미국이 과연 무슨일이 아 다오는데려주세요 아 준표님 비주얼탭이 한편 남겨지는데 저게 이어 영원하라 이민호씨 어땠어요 시상식인데 레드카펫 입장하다가 넘어져서 너무 창피해요